미국 GM 본사의 베리 앵글 사장이 또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 예전보다 빨리 실사를 매듭짓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국 GM 사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노사 합의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리 앵글 GM 사장은 산업은행에게는 실사기간 단축을,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글 사장의 시계는 오는 20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GM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담긴 산은행 실사 중간 보고서가 2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GM 측이 예고한 자구안 합의 데드라인이 20일입니다. 여기에 신차 배정도 이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노사협의입니다. 산은 보고서, GM의 투자 결정, 신차 배정 모두 노사 합의와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의 해소는커녕 오히려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한국 GM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와 공리후생비 삭감 등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총파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8차 임단협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이유입니다. 만약 내일도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 GM 사태는 부도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 우형준입니다.